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출문제 교제를 가지고 정리하는 날인데요 지금까지 우리 5월달하고 6월달에 이론하고 기출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기출문제만 꼭 풀어야 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론은 난 안 듣고 기출만 난 한번 해보고 싶다 이 문제풀이만 하면 안되냐 이런 분이 계신 것 같아서 기출문제만 따로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하는 건데 사실은 기출문제만 별도로 공부해서는 세법 이해하기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론하고 기출을 같이 꼭 공부를 해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론을 여기서 설명을 하는데도 이 기출문제 가지고 이론을 역으로 해석하면서 들으셔야지 나는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지문만 암기해가지고 이것만 어떻게 암기해서 시험을 한번 봐봐야 되겠다 그러면 약간 불안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는 이론의 연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 이렇게 1번부터 나가면 진도가 나가면 이 내용을 이거는 물납하고 분할납부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 문제가 종합문제로 풀리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 폐지수 이거는 요 폐지수는 뒤에 해설 없는 폐지수를 말할 거예요 해설 없는 폐지수니까 해설로 보시는 분은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보시면 돼요 순서대로 오늘은 문제가 앞뒤로 섞여지는 게 아니라 기출문제집 순서대로 진도가 나가니까요 앞에 걸 보시든 뒤에 걸 보시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무조건 문제를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내용이 이론 쪽으로 어떻게 연결되는가만 알고 계시면 돼요 1번은 물납하고 분할납부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 물납하고 분할납부는 해년마다 시험에 출제되는데 해년마다 나와요 작년 같은 경우는 물납이 시험에 두 줄이 나왔어요 작년은 물납이 시험에 두 줄이 나오고 분할납부는 세 줄이 나왔어요 그런데 물납은 두 줄이 전부 다 정답이었고 분할납부는 정답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물납하고 분할납부 두 개가 딱 났을 때 연습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납하고 분할납부를 세금 뒤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이 두 개를 이론 쪽으로 역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어떤 세금은 물납이 되고 어떤 세금은 분할납부가 되는지 이걸 찾아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물납은 우리가 배울 때 뭘 배우냐면 물납은 우리가 배우는 세금 중에 어떤 세금만 물납이 된다 그랬던가 그러면 그걸 찾는 거예요 여기서 종합소득세는 물납 안 되겠네 종합부동산세도 안 되겠네 취득세도 안 되네 그 다음에 재산세는 재산세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가 뭐라고 붙었네 도시지역분이라고 붙였네 이런 걸 열심히 봐야 돼요 그럼 우리 이론을 배울 때 어떻게 배우냐면 재산세만 물납이 되는데 그 재산세 중에서 도시지역분을 포함해라 그랬는가 제외해라 그랬는가 그걸 생각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지역분을 포함해서 물납이 되겠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물납은 안 됩니다 이렇게 돼요 이제 물납도 가능하고 분할납부도 가능한 거 찾아라 그럼 물납만 가지고도 둘 다 가능한 것은 누구밖에 없다는 걸 찾았는가요? 재산세 그럼 니을버 하나만 있다는 걸 찾아냈어요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이 문제는 단순히 물납과 분할납부가 되는 걸 찾아라 이렇게 나왔지 그럼 물납을 할 때 재산세는 얼마가 넘으면 되는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얼마가 넘으면 가능하고 천만 원 초과 천만 원을 초과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대신에 천만 원이 초과됐을 때 작년에는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작년에 시험 문제는 재산세에서 천만 원이 넘고 자기 관할에 있는 부동산만 물납 신청이 가능한데 물납할 수 있는 그 부동산의 평가는 어느 날의 가격으로 평가하는지 그 평가 시점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세 세금을 계산할 때 매도를 며칠에 가격으로 계산하니까 6월 1일이니까 그럼 물건을 내가 정부에게 물건을 줄 때도 어느 날의 가격으로 평가해서 주면 되고 똑같은 거예요 작년에는 그게 나왔으니까 올해는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올해는 나온다면 만약에 물납은 자기 관할이 어딘가 이걸 물어보게 돼요 그래서 재산세 관할은 어디냐면 시군구가 관할이에요 그래서 자기 관할 내에 있는 부동산으로 물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물납은 잡아냈어요 분할납부로 가보죠 분할납부는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는 분할납부가 가능하겠는가 불가능하겠는가 무조건 세법을 암기하신 분들은 여기서 종합소득세라고 나오니까 종합소득세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수가 있어요 종합소득세는 우리가 배우는 소득세는 무슨 소득세를 배웠는가요? 양도소득세 그럼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나 같은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종합소득세도 분할납부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한 거예요 분할납부는 가능합니다 그럼 똑같아야죠 양도소득세는 얼마가 넘으면 분할할 수 있으니까 천만은 초가니까 종합소득세도 천만은 초가 똑같은 거예요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는 두 개가 똑같은 세금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똑같이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종합부동산세네요 종합부동산세도 분할납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분할납부가 얼마가 넘으면 가능해요? 250을 초가하면 분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취득세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요 그런데 재산세는요? 재산세는 분할이 돼요 재산세는 분할이 되는데 얼마가 넘으면 분할할 수 있는 거고 250을 초가하면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자원시설세를 이거는 배우신 분들이 올해 모르겠어요 저는 강의할 때 지역자원시설세 같은 경우는 시험이 안 나오니까 될 수 있으며 설명을 안 드리려고 하는데 자꾸 이 지역자원시설세 이 부분을 이 부분이 올해 법이 개정됐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뭘 할 때 이게 개정이 되는 거예요 개정된 것을 설명을 하실 때 정확하게 설명해야 되는데 지역자원시설세도 개정됐으니까 분할이 돼요 이렇게 설명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렇게 설명을 들으신 분이 있으면 생각을 달리하셔야 돼요 지역자원시설세는 원칙은 분할은 안 돼요 원칙은 안 돼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만약에 써놨다가 나중에 시험 볼 때 헷갈리면 그건 본인 책임이에요 분할 납부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원칙은 안 돼요 그런데 이 지역자원시설세가 어떤 세금하고 나란히 기록돼서 나오든가요? 재산세요 재산세하고 기록을 한 장의 고지서로 나란히 붙여서 나오니까 재산세가 분할해서 내게 되면 지역자원시설서도 당연히 어떻게 해서 낼 수밖에 없는가요? 분할해서 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재산세가 분할 납부가 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지역자원시설세도 분할 납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에서는 원칙적으로 물납과 분할 납부가 되는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지역자원시설세는 아무 말 없으면 원칙은 분할이 된다고 해야 되는가 안 된다고 해야 되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따로 공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된다고 해버리면 안 되는데 된다고 설명하신 분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럼 재산세가 분할이 되면 어쩔 수 없이 고지서가 나눠지니까 어쩔 수 없이 지역자원시설에서도 나눠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할이 되는 거지 자기 스스로 분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건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에서 지역자원시설세 이런 것은 실제 시험에서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이렇게 물납과 분할 납부가 둘 다 되는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답을 찾았으면 돼요 그런데 이 문제 하나 가지고 세부적인 내용까지 잘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이 문제 하나가 물납, 분할 납부 전체적인 이론 설명하는 문제다 이렇게 보고 정렬해 주시면 돼요 이 문제는 이제 문제 2번 가봐요 문제 2번은 이 문제는 올해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이 내용하고 유사한 문제로 출제했어요 그럼 감정평가사에서 출제한 것은 부동산학이라고 해서 우리 부동산학계론하고 관련된 그 시험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이걸 출제했어요 그러면 이 문제는 뭘 생각을 하시냐면 특별시 세목이 아닌 걸 찾아라 그랬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특, 광, 도, 시, 군, 구 이렇게 적어놓고 여기에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찾는 거예요 우리가 배울 때 주민세는 공부한 적이 없죠 그러면 시험에 주민세는 아예 안 나오니까 시험 대상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득세는 배운 적이 있죠 그럼 치득세는 배웠을 때 특별시 광역시도, 시, 군, 구가 나오면 무조건 치득세 나오면 습관적으로 입에서 뭐, 뭐, 뭐 하고 이름을 붙여버려야 되는 건 특, 광, 도 그러면 이렇게, 특, 광, 도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 돼요 지방소비세는 우리 시험범위가 아니니까 탈락 지방교육세도 시험에 나오지는 않아요 이런 거, 목적세니까 안 나와요 이런 거 등록면허세도 있죠 등록면허세는 과세권자가 도, 구 그럼 도하고요 도하고 구 쪽에다 이렇게 동그라미 쳐버리면 돼요 그럼 문제에서 특별 세목이 특이 안 들어간 거 찾아라 그랬으니까요 여기 보니까 등록면허세는 특이 안 들어갔네 그럼 이게 답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 더 배운 게 있죠 재산세라는 걸 하나 배웠으니까 재산세도 연습이에요 재산세, 과세권자는 시, 군, 구 계속 그냥 습관 연습을 배웠던 내용을 이론을 여기다 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시 세목을 찾아라 그러면 과세권자가 특강도, 도구, 시, 군, 구 이걸 가지고 풀어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간간히 시험에 나와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상당히 어려워요 문제에서 요구사항이 특별시 세목이 아닌 걸 찾아라 그러면 특별시, 특별시 세목이 아홉 개나 됐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세금 뒤에다가 세금 뒤에다가 우리 과세권자를 메모를 해보면 금방 풀 수 있어요 지득세는 특강도, 등록면허세는 도구 특제 안 들었네? 그럼 너 이게 답이네?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 뭘 냈냐면 시, 군, 구세이고 시, 군, 구세고 물납이 가능한 지방세를 골라라 그럼 그거 뭐가 되는 거야? 재산세, 시, 군, 구니까요 시, 군, 구는 재산세니까 그걸 시험에 문제로 출제했어요 문제 3번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는 여기서는 부과되는 세금을 생각하는 거예요 부과, 그럼 부과세가 나오면 취득세부터 종합부동산세까지 부과되는 세금이 어떤 게 어떤 게 따라가는지를 먼저 머릿속으로 쫙 정리를 하셔야 돼요 취득세라는 세금이 나오면 취득세 따라다니는 것은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 얼른 두 개씩 생각하세요 등록면허세는 지방교육세, 재산세는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는 농어촌특별세 그중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보유시 그랬어요 보유시, 그럼 보유했을 때, 보유했을 때 부과되는 세금 중에서 보유시 부과되는 세금을 아주 대표적인 세금 먼저 세 개를 한번 찾아보세요 대표적인 거, 그냥 가장 첫 번째로? 재산세, 재산세 하나 찾았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그 다음 세 번째? 무슨 보유인데 양도가 어디서 나와요? 양도를 보유인데 가지고 있는데 누가 양도를 했어요? 아직 팔지도 안 했는데 종합소득세, 임대, 임대 임대니까 종합소득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많이 못 찾는 분들이 여기를 못 찾잖아요 종합소득세 그럼 보니까 재산세도 있죠, 종합소득세도 있죠, 종합부동산세도 있죠, 재산세 다 나왔네 이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이게 보유 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세금이에요 그 다음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여기에 부과되는 세금, 따라다니는 거예요 따라다니는 거예요, 따라다니는 거 부과는, 부과세라는 것은 우리 사람 제가 지나가면, 제 지나가면 저에 붙어서 따라오는 게 뭐가 따라오는 거야? 그림자가 따라오죠 그 그림자 역할을 하는 게 부과세라는 얘기예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거 그래서 재산세가 나오면 재산세 따라다니는 게 지방, 지방, 교육세 지방, 교육세가 이렇게 따라 붙은 거예요 그럼 지방, 교육세가 따라 붙으니까 지방, 교육, 맞았네? 그럼 1번이 답이네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여기에 한 번 시험에 나오면 그다음에 여기 안 나오고 다른 게 나오니까 다른 연관된 것까지 전부 점검을 해 주셔야 돼요 종합부동산세가 나오면 농어촌 특별세라는 게 여기에 따라 붙어요 그럼 종합부동산세는 농어촌 특별세가 따라 붙어요 이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재산세는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세로 붙는가요? 부과세는 아닌가요? 부과세는 아니에요 자, 주의하셔야 돼요 재산세가 나오고 지역자원시설세는 이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에 같이 나오는데 왜? 무슨 이유 때문에 재산세에 붙어서 나오는가요? 그렇죠? 납기가 같으니까 그래요 납기가 동일하기 때문에 납기가 동일하기 때문에 돈 내는 날짜가 같아가지고 재산세, 고지세에 나란히 붙어 나온 것뿐이에요 그래서 날짜가 같기 때문에 재산세에 그냥 붙어 나온다 그래서 이걸 무슨 세에 그런가요? 그냥 같이 나온 세에 그러면 돼요, 모르면 아니, 그냥 전문용어로 이걸 무슨 세에 안 물어보니까 잘 모르겠으면 멈춰버리면 안 돼요 문제 풀다가 영어를 물어보는데 잘 모른다고 해서 딱 그 영어를 시험에 내는 게 아니니까 그냥 날짜가 같으니까 재산세하고 같이 나온 세에 그러면 돼요 기록을 하나로 합쳐서 나오는 세에 그러면 이걸 한자로 표시하면 병, 기, 세 기록을 합쳐서 나온다 그래서 이걸 병, 기, 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단어는 암기할락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필요한 건 여기에 납기가 동일합니다 그러면 지역자원시설세 돈 내는 날짜는 언제가 되는가? 돈 내는 날짜예요 무슨 돈 내는? 난 6월 1일이에요 지역자원시설세 돈을 6월 1일 날 낸다고요? 그러면 건물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몇 월달에 내고? 누구하고 똑같다? 그렇죠? 재산세 날짜하고 똑같은 날짜를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 문제에서 지역자원시설세 납기 이렇게 나오면 재산세 돈 내는 날짜하고 똑같은 날짜를 찾으시면 돼요 똑같은 날짜를 찾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많이 틀리시는 분들이 뭘 틀리냐면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세라는 세금에는 무슨 세가 따라 나와요? 그러면 어떤 세금이 따라 나오는가요?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가 아니라 종합소득세 소득세라는 국세인 소득세를 내게 되면 또 지방에 무슨 세도 내게 됩니다 그랬던가요? 지방소득세 그러면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을 내게 되는데 이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에 부과되는 세금인가요? 부과되는 세금은 아닌가요? 부과되는 세금이다 그러면 부과되는 세금이면 여기다 더하기를 해야 돼요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면 따로 해야 돼요 부과되는 세금이다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다 부과되는 세금이다 세금은 아니다 세금이 아니다 따로 있죠 그래서 이거 따로예요 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별개에 독립되는 세금이지 따라다니는 세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조건 국세인 종합소득세를 내게 되면 지방세인 지방소득세도 그냥 내는 것뿐이지 별개로 내는 것뿐이지 부과돼서 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종합소득세 이거 보여드릴게요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이렇게 부과돼요 그러면 이 질문은 맞았는가 틀렸는가? 틀렸어요 이건 부과세가 아니라 이건 독립세예요 지방의 소득세는 국세인 종합소득세하고 독자적으로 따로따로 움직이는 세금이지 붙어서 나가는 세금이 아니에요 잘못해서 부과세라고 해서 이분도 답이잖아요 이러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지방의 소득세는 누구 세금이에요? 붙어가는 거 아니에요 붙어가는 게 아니라 지방의 소득세는 자기 스스로 독자적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세금이에요 독자적으로 이 문제가 답이 1번이 돼서 쉬웠던 거지 1번이 답이 아니고 다른 걸 이쪽을 답을 유도했더라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문제를 낸다고 했을 때 이렇게 네모를 박스로 묶어놓고 다음 중에 벌레 세금과 부과세의 연결로 오른 조합을 골라라 그래서 여기는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미음 해놓고 1번은 기역, 2번은 기영, 니은 이러면 많은 분이 이걸 답을 체크하게 돼 있어요 꼼짝없이 틀리게 돼 있어요 주의하셔야 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는 참 쉬운 문제인데 이걸 박스로 묶어가지고 이 중에서 연결이 올바른 걸 골라라 그랬을 때는 너무 어려운 문제로 바뀌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욕을 주의하셔야 돼요 지방의 소득세는 나는 누구 세금에 따라가는 세금이다? 나는 독자적인 세금이다 독자적인 세금이다 그러면 경기도에다 세금을 내는 것하고 김포 세무센 세금을 내는 것은 같은 세금이다 따로 세금이다 따로 세금이라는 얘기예요 독립된 세금이라는 걸 주의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문제는 풀어낼 수 있었어요 문제 4번 가보자 이제 문제 4번에서는 취득 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을 찾아라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는 무조건 여기를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취득 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세금의 종류를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나 기출문제를 풀 때는 이론이 정리가 되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론 정리가 된 상태에서 그걸 기출에다 붙여가면서 이번에는 어떤 게 나올까 하고 그걸 생각을 해가는 거예요 취득 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세금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세금이 하나 찾았죠? 취득세 취득세를 찾았어요 그럼 취득세 부과가 불가능하면 취득세 부과가 불가능하면 대신 무슨 세를 내면 되고 그렇죠? 등록면허세도 그래서 취득 단계에서 나오는 세금이 등록면허세도 여기에 속해 그다음에 취득 단계에서 나오는 세금 중에 우리 세법에서는 시험이 안 나오지만 부동산 합계론에서 문제 나오는 상속세와 증여세라는 세금이 있어요 상속세와 증여세라는 세금 이런 게 취득 단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다 더하기 더하기 말은 이 세금에 반드시 나오는 부과되는 세금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취득세 부과되는 것은 농어촌 특별세라는 세금하고 지방교육세라는 세금하고 이렇게 두 개를 찾는 거예요 등록면허세 따라다니는 것은 지방교육세라는 세금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서 찾는데 취득 단계니까 취득세라 등록면허세 상속 증여세가 있는가를 찾아요 어? 하나도 없네 아, 이거 뭐야? 이거 뭘 찾으라는 거야? 당황하시면 안 돼요 취득세 따라다니는 세금이 있는가를 찾아야죠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 있네요 니은하고 니을이 있네요 그러면 밑에 보기 중에 니은, 니을이 들어간 걸 찾아야 니은, 니을 그러면 답은 4번에 붙어있네 그러고 나서 미음을 한번 얼른 봐 미음은 인지세 내? 어? 인지? 인지는 왜 내지? 인지는 어떨 때 내지? 그러면 내가 물건을 샀을 때 뭐하니까? 계약서 쓰니까 그 계약서에 붙이겠네? 그래서 아, 인지세도 나오겠네? 이렇게 얼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네?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이 문제를 여기가 취득 단계로 문제를 냈으니까 이제 그 다음 문제는 무슨 단계를 내냐면 보유 단계를 내게 돼 있어요 언제나 시험을 내면 출제 의원들은 한 번 출제를 하면 그 다음 의원때는 그것보다 한 단계 여기 한 발을 가면 그 다음 문제 출제한 사람은 한 발 더 가요 그 다음 사람은 한 발 더 가요 이제 갈 데가 없다 갈 데가 없으면 두 발을 묶어서 내요 한 발 뛰는 것을 한 발 두 발을 묶어 놓은 것을 그걸 내요 그런데 이제 계속 다 묶어서 내요 그럼 완전 종합문제로 돼버려요 출제 의원들이 단계를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면서 문제를 출제하는 거예요 이제 보유 단계에서 부과할 수 있는 세금이에요? 그러면 이제 얼른 보유 단계에서는 또 세 개를 얼른 생각을 다시 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 재산세 두 번째로 종합부동산세 세 번째로 종합소득세 이 세 가지를 얼른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 개를 생각하고 또 재산세에 따라다니는 게 여기에 따라다니는 게 누가 발음 잘못 아는데요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따라다니는 건 농어촌특별세 그러면 종합소득세가 나오면 또 독자적으로 무슨 세가 또 나오고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종합소득세가 나오면 지방소득세도 독자적으로 이렇게 내는 세금이에요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여기를 알 수 있냐 없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찾아보죠 농어촌특별세는 종부세에 붙으니까 나오겠죠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에 붙으니까 나오겠죠 지방의 소득세는 국세인 종합소득세가 나오면 지방소득세도 독자적으로 나오겠죠 또 재산세라는 세금이 나오면 재산세 변기에서 재산세 고지세 나란히 기록돼서 나오는 지역자원 시설세 그럼 다 맞았네 이 세금들 이렇게 나왔을 때 박스 문제로 냈을 때 하고 위에 앞에 걸 봐보세요 앞에 문제도 반드시 박스로 내가지고 이걸 골루라고 그랬어 그런데 그 다음에 내는 사람은 박스로 내는 것이 아니라 박스가 아니라 박스로 내놓고 보기를 주는 게 아니라 개수를 물어봐 버린 거예요 더럽게 물어봐 버린 거예요 한 단계 더 발전했던 거예요 그럼 보유 단계까지 물어봤네 보유 단계까지 물어봤으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무슨 단계만 남았는가? 양도 단계 문제가 나왔는가 봐 안 나왔죠 그럼 이제 이번 시험 문제는 양도 단계를 조심하고 양도 단계를 이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양도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세금을 찾아라 그러면 반드시 두 개를 얼른 생각해야 돼요 양도 단계에서 부과할 수 있는 세금을 찾아라 그러면 첫 번째로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을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양도소득세를 생각을 했으면 두 번째로 또 무슨 소득세를 생각한다 여기서 양도소득세만 생각해가지고는 답을 못 찾잖아요 이걸 네모 박스로 넣어놓고 여기다가 양도소득세 무슨 세 무슨 세 해놓고 개수를 찾아라 그러면 전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걸 연습을 계속해 주셔야 돼요 양도소득세도 나올 수 있지만 물건을 양도할 때 계속 반복적으로 사업성이 있는 사람이 양도했을 때는 무슨 소득세를 내는 거고 무슨 세요? 종합소득세를 내는 거예요 사업성이 있는 사람은 종합소득세를 내고 사업성이 없는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정확히 해야 돼요 이건 오늘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은 것이라 여기서 잘 실수하면 안 돼요 그래서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둘 다 나올 수 있어요 사업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양도소득세 사업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종합소득세 그럼 이제 이런 소득세가 나오면 이 소득세가 나오면 소득세하고 국세인 소득세가 나오니까 반드시 지방세인 무슨 소득세가 또 나오는 거고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발음 정확히 해야지 지방소득세 소득세예요 지방교육세 아니에요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양도단계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세금을 찾아라 그러면 무슨 세금을 찾는다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양도단계에서 절대로 안 나와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지방의 교육세는 취득단계와 보유단계만 나오는 세금이기 때문에 양도단계에서는 지방의 교육세는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 계약서를 쓰면 그 계약금액에 따라서 계약서에 붙이는 게 있죠 인지 그래서 인지세도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올해 시험은 양도단계를 집중 공략하시는 게 좋아요 양도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세금 중에 특히 종합소득세 주의를 하셔야 돼요 사업성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사업성이 있는 사람이 양도하면 종합소득세 사업성이 없는 사람이 양도했을 때는 양도소득세 이렇게 기출문제 보고 찾는 연습을 해냈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6번 문제로 한번 가보죠 6번은 이런 건 안 풀어도 돼요 사실은 안 풀어도 되는데 그냥 참고용으로 알려드린 것뿐이에요 제2차 납세의무자 그러면 제2차 납세의무자는 제2차 납세의무자는 앞에 1차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내면 2차로 가는가요? 못 내면 2차로 가는가요? 못 내면 앞에서 못 내니까 내가 1차 납세의무자를 무엇하여? 대신하여 대신을 우리 글로 바꿔보세요 갈음하여 갈음하여 갈음이라는 단어만 찾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제2차 두 번째로 내는 사람이 아닌 사람을 골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 사람하고 무슨 관계 있는 사람이 아니면 관계가 있으면 내고 관계 없으면 안 내는 거예요 그냥 무한책임사원이다 그럼 앞에 회사가 이 한 명의 회사 세금 못 내면 이 회사에서 세금을 못 내니까 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이 회사가 못 낸 거 나는 어떻게 책임을 진다? 무한대로 그럼 2차 책임 있다 없다? 있다 무한대로 책임지니까 있겠죠 무한대로 책임지니까 있겠죠 그런데 애 올라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과점주주예요 과점주주로서 그럼 과점주주는 지분이 몇 프로가 넘은 사람으로서? 50%? 초과 50%를 초과하고 실질적으로 그 지분을 행사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앞에 회사가 못 내면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에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이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은 과점주주다 과점주주가 아니다 아니다 초과가 돼야 되는데 50이라 했으니까 틀린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내놓은 거예요 이거는 사실 중개사 시험법의가 아니거든요 중개사 시험법의가 아닌데 어쩌다 한 번 낸 거예요 어쩌다 한 번 낸 걸 가지고 이런 걸 문제 외우고 그럴 필요 없어요 이건 공부할 필요 없어요 이런 것들은 7번 이런 지문이 나왔을 때 용어정리는 반드시 해야 돼요 용어정리하고 관련된 문제들은 출제위원들이 무지 좋아하거든요 먼저 보통징수다 보통징수 그러면 누가 세금을 계산해서 세무공무원 세무공무원 없네 여기가 편의상이라 붙었네요 편의상이라 붙으면 너는 무슨 징수가 되냐면 특별징수 그럼 이 특별징수는 국세 무슨 징수하고 같다 원천징수 원천징수를 지방세에서는 특별징수라 합니다 취득세에서 부동산이라는 용어는 지방세, 취득세에서 부동산 그러면 우리는 부동산 그러면 토지하고 건축물 두 개를 더해서 부동산이라고 그래요 세법에서는 토지와 건축물을 더해서 부동산이라고 하고 민법에서는 토지와 그 정착물이라고 하고 여기서 약간 달라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문제를 냈으면 그 다음에 문제를 내는 사람은 이제 토지의 개념을 내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 토지의 개념은 토지의 개념은 그랬어요 그러면 토지 대장에 등재된 토지도 세금을 물어야 되지만 사실상 토지의 대사는 세금을 부과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부과한다 사실상 토지까지도 포함합니다 그래요 이제 이 단계에서 여기서 한 단계를 더 들어가면 문제를 못 풀게 돼요 여기서 한 단계를 더 딱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딱 굳어버려요 한번 진짜로 굳은가 안 굳은가 봐보죠 토지의 개념은 그러면 취득세에서 부동산이라면 토지와 건축물을 말하는데 이때 토지의 개념은 지방세법의 고유한 개념입니다 봐요 딱 멈춰버리잖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세법은 무조건 답은 O 아니면 X예요 O 아니면 X니까 그냥 질러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토지의 개념은 이때 토지의 개념은 지방세법상 고유한 개념이다 O 아니면 X예요 자 O다 X다 왜 X다 그냥 모른다 그냥 X 나나 X 하고 싶으면 X했다 어 맞았어요 맞았어요 왜 토지의 개념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지적법에 있어요 지적법에 28개의 지목을 세법에서 빌려다 쓰는 거지 세법의 토지의 개념을 따로 정한 건 아니에요 따로 정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에서 혹시라도 토지의 개념은 지방세법의 고유한 개념입니다 그러면 무슨 소리 하세요 지적법은 어디다 쓰고요 막 그래야 돼요 지적법에 있는 토지의 개념을 세법이 빌려다 씁니다 그런 거예요 거기까지 문제를 내면 사실은 접근이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문제를 내줬던 거예요 토지와 건축물을 더해서 부동산이라고 그러면 이때 토지는 등재된 거 등재 안 된 거 모두 포함해서 그러면 공부상과 사실이 달랐을 때는 뭐에 따라서 판단해라 사실에 따라서 판단해라 세무 공무원이란 그랬어요 여기도 이렇게 내면 쉬워요 한 단계만 더 들어가버리면 저게 뭔 말이에요 그래요 우리 시험은 단계를 진짜 깊이 안 들어가요 진짜 깊이 안 들어가고 그냥 간단하게만 내는 건데 너무 깊게 생각하면 문제가 안 풀려요 세무 공무원 그러면 세무 공무원은 뭐 하는 사람인가? 그냥 세금 일하는 사람 그러면 돼요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세금 일하는 공무원을 세무 공무원이랍니다 지방 세금잖아요 세금의 사물을 위임하는 세무사물을 하는 공무원을 세무 공무원이랍니다 그래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세 부가징수 등의 권한 사물을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합니다 됐어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 일하는 공무원을 무슨 공무원 그런가요? 세무 공무원 그러면 세관 직원들은 세관 직원들은 세무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거 없는가요? 왜 있는가요? 칠판에 써줬어요 왜 있는가요? 위임을 받았잖아요 세관에서 외국에서 물건을 가지고 들어올 때 치득세는 누가 받는다 그랬던가요? 세관에서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도 문제 풀 때는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을 전혀 안 해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도 되잖아요 그러면 위임을 받았으니까 세관 직원들도 세관 직원들 중에 세금 일을 하는 공무원들은 그 사람도 세무 공무원이에요 그 사람도 그러면 이제 듣기만 하고 그냥 아 이런 게 나왔을 때 진짜 당황스럽겠구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세관, 세관장도 있고 관세청장도 있어요 그럼 관세청장은 세무 공무원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관세청장님이 나와서 세금 받고 그렇게 하겠는가요? 안 하겠는가요? 국세청장하고 관세청장님은 국세청장하고 관세청장은 둘이 다 동급인가요? 동급이 아닌가요? 그걸 모르니까 못 푸는 거예요 일단 국세청장은 차관이에요 차관 장관 아니에요 차관이에요 그럼 관세청장도 차관이에요 같은 동급끼리는 너 이것 좀 해라 지시할 수 있는 거 없는가요? 없어요 그럼 관세청장은 세무 공무원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밑에 직원들은 세무 공무원이지만 그 윗사람은 세무 공무원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렇게까지 문제 내버리면 풀어낼 재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법이 엄청 복잡하려면 무지 복잡한데 아주 쉽게 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면 아 세무 공무원 세금 일하는 사람 그러면 돼요 그냥 세금 일하는 사람 세금 현장에서 세금 일하는 사람이 세무 공무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다 풀 수 있어요 이런 거 이제 납세차란 그랬네요 그럼 이제 이번 시험에서는 납세차란 여기가 납세차를 물어봤으니까 이제는 납세의무자를 물어보게 돼 있어요 두 개를 반드시 비교하거든요 그럼 납세자라고 나오면 납세자는 내 세금만 내가 그런가요? 남의 것도 내가 그런가요? 남의 것도 내가 그러면 납세자 속에는 누구 누구는 납세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납세자에서 빼주세요 이런 말 한다 못 한다 못 한다 무조건 납세자가 나오면 너도 납세자 너도 납세자 모두 다 포함입니다 모두 다 포함이라는 단어만 찾으시면 돼요 납세자 속에는 누구든지 포함해서 납세자입니다 그럼 우리 지금 앉아계신 분들은 전부 다 누가 되는가요? 납세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납세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남의 것도 받아서 전달하면 납세자가 돼요 그런데 납세의무자는 남의 것도 받아서 낸다? 내 것만 낸다 내 것만 내가 내 것만 내니까 남의 걸 받아가지고 전달하는 사람은 납세의무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특별징수의무자 특별징수의무자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자기 세금을 자기가 내고 있는가요? 남의 세금을 내가 내고 있는가요? 남의 세금을 내가 내고 있는가요? 그렇죠 그래서 특별징수의무자는 남의 세금을 받아가지고 전달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납세의무자의 포함이다? 제외다 너는 제외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만 시험 볼 때 나오는 거예요 납세의무자 나오면 무조건 포함이 아니라 특별징수의문은 제외한다 이 단어만 생각하면 문제가 풀려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그러면 징수라는 단어는 뭔가요? 징수? 걷어들이는 거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것은 지방세와 가상금과 재납, 적은비 이 세 개를 다 더해서 징수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를 낼 때는 이 징수금의 순서를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중에 이 중에 그러면 이 징수금은 여기서 또 우선적으로 가져가는 순서가 있는데 어떤 순서예요? 그러면 재납, 처분비, 지방세, 가상금 이 순서로 가져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출문제 분석을 끝내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해서 원칙적인 건 하나 기본적인 앞에서 총칙하고 관련된 내용을 찾아 냈어요 이제부터는 납세험에 성립으로 가는 거예요 성립은 성립 확정 소멸은 매년 시험에 나오니까 절대 틀리시면 안 돼요 이런 건 성립 시기 그러면 성립이라는 단어는 이미 세금이 계산 끝났다 계산하려고 준비한다 준비 계산하려고 준비하는 준비 단계를 성립이라고 그래요 그럼 준비 단계를 말하니까 준비라고 했으니까 구체적인 개념이다 추상적인 개념이다 구체적이다 추상적이다 지금 100미터 달리려고 8명이 서 있어 8명이 쫙 서 있는데 이 중에서 8명 중에 1번부터 8번까지 중에 몇 번이 1등 했는가요? 구체적으로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런데 이 선수가 이번 연도에 제일 경기할 때 자기 달리기 달릴 때 제일 잘 달렸다는 것은 예상할 수는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성립이라는 건 준비니까 아직은 확정이 안 되고 추상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여기는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립이라는 건 구체적이 아니에요 지금 대략적으로 저 사람이 잘 달릴 것 같은데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 뿐이지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1등 했어요 이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재산세는 아무 말이 없더라도 매년 6월 1일 취득세는 그 물건을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는 등록하는 때 주민세는 무조건 매년 7월 1일 그러면 재산세 기준일과 같다 다르다? 다르다 들렸죠?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그러면 재산세하고 또 같다 여기 하나만 더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기준일은 매둘 며칠이다?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기준일은 매둘 며칠이다? 자신이 없으시네요 누구하고 같이 나온다 그랬는가? 재산세하고 나오니까 기준도 누구하고 똑같다? 재산세 재산세 그럼 매둘 며칠이다? 6월 1일 6월 1일 자신있게 하세요 그냥 재산세하고 같이 나오니까 재산세하고 동일한 6월 1일이에요 그러면 기준일이 다른 건 누구만 다르다? 주민세 주민세만 매둘 며칠이고? 7월 1일 나머지는 6월 1일이고 그럼 시험에 나올 때마다 주민세를 오답으로 내는 거예요 여기도 오답이 됐잖아요 그래서 주민세만 7월 1일이니까 주민세만 버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올해는 이렇게 문제가 나올 확률이 크니까 이 유형으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올해는 옳은 것으로 묶인 것 찾아라 그랬어요 그러면 소득세는 소득세는 그랬으니까 첫 번째 1번 원칙 아무런 말이 없으면 아무런 말이 없으면 소득세는 몇 년으로 잡는다? 1년 1년을 전문용어 네 글자로 1년을 뭐라 간다? 또 어떤 분은 전문용어로 1년을 그랬더니니까 1년 네 글자로 늘려보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늘리신 분이 있더라고요 지금 명칭을 다 잘못 말하셨어요 과세기간 과세기간이 소득세 과세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고요 이 날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이 날짜 1년을 바꾼다 못 바꾼다 못 바꾼다 바꾸고 싶으면 중간에 죽어라 안 죽고는 안 된다 그래서 이 기간을 바꾸고 싶으면 중간에 가셔버리면 돼요 그게 어제 토요일날 세무사협회에서 시험 본 게 하나 있어요 그 시험에서 이게 나왔더라고요 중간에 폐업을 하면 중간에 폐업하면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를 과세기간이라 한다 틀렸어요 폐업한다고 해서 죽은 거 아니에요 폐업했다고 해서 사람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로 가야 되는데 폐업일까지라고 써놨더라고요 이거 바로 틀렸네 이렇게만 나오면 좋겠는데 그랬는데 틀리신 분 있으면 안 돼요 그런 거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말을 과세기간이라 하니까 그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을 이 소득세라는 말만 딱 나오는 순간 이 소득세는 무조건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세금을 내놔라 합쳐서 내놔라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합상과세라는 걸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합상과세 소득세는 합상과세입니다 그러면 원칙은 1년치를 모아여 계산한다 합쳐서 1년치를 합치려면 1년이 시작할 때 합쳐진다 끝날 때 합쳐진다 그래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여기서 세금 계산을 준비해라 세금 계산 끝났다 세금 계산 준비 여기서부터 준비해가지고 다음 년도 몇 월달에 신고하고 5월달에 신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 말 없으면 1년이 끝났을 때 두 번째로 예정신고 그랬네요 예정신고예요 그러면 예정신고는 몇 개월이에요 그런가요? 1개월 단위로 하겠습니다 1개월 단위로 하니까 한 달이라는 시간 한 달치를 뭐하여 계산해라? 합산하여 무조건 생각을 해야 돼요 소득세는 합치니까 예정신고는 1개월치를 합쳐라 그러면 1개월치를 합치니까 그 달의 말일 여기서 준비 들어가라 그날 말일에 합쳐지니까 여기서 준비해가지고 여기서 준비해가지고 그날 말일부터 몇 개월 안에 예정신고해라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해라 그다음에 세 번째요 소득세 중간 예납 그랬어요 소득세 중간 예납은 몇 개월 단위로 해라? 6개월 단위로 해라 그럼 6개월 단위로 소득세를 뭐해라? 합산을 반드시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 합산이라는 생각이 안 나면 무조건 애울하고 달라들다 보니까 헷갈려요 6개월치 여기서 6개월이라는 것은 6개월이라는 것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6개월이에요 그럼 6개월이라는 이 시간을 중간 예납 기간이라고 그래요 6개월이라는 시간 그럼 6개월치를 합쳐서 세금을 6개월치를 다 합산해가지고 계산 준비 들어가니까 중간 예납 기간이 시작이다 끝이다 끝 중간 예납 기간이 끝나는 때 세금을 계산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요 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할 때 원천징수라는 것은 원천징수라는 것은 뭐 할 때마다 하는가요? 돈을? 돈을? 거둬들일 때마다 원천징수하는가요? 지급할 때마다 원천징수하는가요? 지급할 때마다 그 소득 금액을 그 돈을 지급하는 때 이때부터 이때 세금을 띄워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원천징수는 소득 금액을 지급할 때요 이 네 개 중에 하나를 이번 아마 시험에서 출제할 확률이 커요 이 네 개 중에서 하나를 시험에 출제할 확률이 크니까 이거를 찾아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1번 칠판 안 죽을 테니까요 이거 보세요 소득세는 아무런 말 없이 소득세는 그러면 1년이다 1개월이다 6개월이다 1년 1년이니까 소득을 지급할 때가 아니라 끝나는 때 소득을 지급할 때는 언젠가 보죠 소득을 지급할 때는 뭐 할 때인가요? 원천징수예요 원천징수는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이렇게 해야 되고 아무런 말 없이 소득세예요 그러면 과세기간 1년이 끝났을 때예요 농어촌특별세는 배운 적이 없으니까 뭔지 모르겠네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이 6월 1일 아무런 말 없으면 6월 1일입니다 지방의 교육세는 지방의 교육세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가요? 따라서 움직이는가요? 따라서 따라서 움직이니까 부가세니까 앞에 가는 세금이 성립되면 나도 따라서 성립됩니다 그래서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이 성립되면 나도 따라서 성립되겠습니다 수시부가 수시부가라는 것은 수시부가 해야 될 여기서 주의할 게 사유가 발생이 됐을 때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이 되면 수시로 부가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옳은 것으로 묶인 것 찾아라 그랬는데 기억은 틀렸으니까 기억만 탈락을 시켜놓고 말 그럼 니은 때문에 디귿, 디귿, 과세기준일은 오, 디귿은 맞았네? 그럼 디귿은 꼭 들어가야 되네? 디귿은 들어가야 되고 니을도 들어가야 되고 미음도 들어가는데 이제 니은이 들어갔냐를 봐요 그러면 니은이 들어가면 3번도 답이고 4번도 답이고 둘 다 답이 돼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보니까 니을, 미음은 들어와 있어 그런데 디귿이 빠졌네? 디귿이 빠졌으니까 재산세는 6월 1일이니까 어? 디귿 없으니까 너는 어? 이게 좀 이상한데? 그럼요 이제 3번은 어? 3번을 답으로 하면 안 되겠는데? 하고 4번에다 답을 찍어놔야 돼요 왜냐하면 농어촌 특별세는 농어촌 특별세는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가는 거야 따라다니는 세금인가? 따라다니는 세금이니까 과세기간이 끝났을 때가 아니라 본세가 성립하면 나도 따라서 성립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농어촌 특별세라는 건 따라다니는 세금이니까 본래 세금이 성립하면 나도 따라서 성립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이 소득세하고 관련된 이 4개를 꼭 정리를 하시되 문제 푸실 때 꼭 지킬게요 소득세는 뭐하여 계산한다 합산한다 아무 말 없으면 1년치를 합친다 중간에 남은 1개월치를 합친다 중간에 남은 6개월치를 합친다 합친다는 생각을 꼭 하면서 문제 풀면 그냥 풀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요 그럼 이제 3번 문제로 풀 수 있겠는가 한번 봐보죠 옳은 걸 찾아라 그랬어요 주민세 주민세는 무조건 주민세는 오 맞았네 맞았죠 그다음에 이제 지방의 소득세는 지방의 소득세는 무슨 세가 움직이면 나도 따라서 움직인다 정학소득세 그럼 소득세네 그럼 여기서는 거주자의 양도소득이니까 아무런 말 없죠 아무런 말 없으니까 원칙이니까 원칙이니까 1년이 끝났을 때 매년 1년은 3월달인가요? 12월달인가요? 12월 12월 31일이 되겠죠 그다음에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재산세라는 세금에 따라가니까 재산세가 성립이 되면 매년 6월 1일이 되죠 이제 중간 내납 나왔죠 중간 내납하는 그러면 중간 내납은 몇 개월이니까 6개월이니까 6개월은 6월 30일이 되겠죠 중간 내납은 6개월이라는 시간이 끝났을 때니까 6월 30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동차 자동차는 자동차는 납기가 있는 날에 1일 이렇게 돼요 자동차는요 그러면 여기에 시험 문제 무지 어려운 거라고 시험에 낸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지금 앞에서 한번 볼게요 2번 문제에서는 소득세에서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에서 원천징수를 한번 물어봤죠 그다음에 3번 지문에서는 다시 전체 원칙을 하나 물었죠 그다음에 중간에나 물었죠 그러면 이 4개를 전부 다 시험에서 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번에 또 이 중에서 하나를 낼 확률이 엄청 높다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이렇게 낼 수 있다는 거 문제 4번 여기서부터는 확정하고 관련되고 또 내용이 달라졌으니까 잠시 쉬었다가 여기서부터는 다시 진행을 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